우리 모두 다같이 착착착 착착착 감사합니다 dernière 생활속 기부가 착착착 우리모 모두 다같이 착착착 착착착 오늘도 찜통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든든한 느틴한 eleven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착착착 온 국민이 함께하는 희망여름 만들기 프로젝트 겨울에 함께 해주셨듯이 올여름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 우리 가족 반려동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부 기후위기로 더욱 어려워진 올여름 함께 나누고 행복해지세요 사랑의 열매와 함께